어휴 처음으로 감기 걸렸었어 아주 우리 애기요. 괜찮아요. 응 몸이 괜찮아 기다려라 아빠가 기가 막히게 해준다 야 먹자 이벤트 씻고 다 드셔야죠 이제 이렇게 잘 먹어 어 아이고 야 다음에 아빠가 과일로 포도드 해서 만들어주고 포도드 해서 만들어주고 포도는 싫어? 오렌지가 좋아? 오렌지도 싫어? 뭐가 좋을까? 신나는 조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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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 드십시오 여기 무릉도원이지? 거기에 발 담그고 그거 먹고 그치? 귀여워 우와 줌밤아 우와 너무 예쁘지? 축하해 축하해 드디어 편하다 줌밤아 아이고 아빠 있으니까 누워 너도 누워 애교 삐는 거야? 나에게 불러주기엔 좀 어려워서 나름 며칠 밤을 세워 연습했지 berry 아멘 고맙습니다